에에에에에... 투기장 까지 진행을 했었나... 올라가 볼까요... 이것도 뭐야 아 루스트경기장 에너즘 아, 루트 경기장인데... 비가 와서 이렇게 나온다. 그래서 학자들이 모였구나. 코르크 따기라고 대놓고 적혀있는데? 나중에 나오면 와야겠네요. 오른맛 낚시터 뭐하냐 이거? 뭐, 나 뭐 어쩌라고... 뭐, 나 뭐 어쩌라고... 구해달라는 말이야? 구해달라는 말이야? 유령 시리즈 유령 시리즈 유령 시리즈 교리 교리 게르트 보루스 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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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루가 버프 주고 용기? 아 용기함 주자 아 곰은 진짜 튼튼하긴 하다 자 위에서 놀테니까 음 각점 줄여놓고 음 음.. 아래쪽에 신경좀 써주고 아.. 가서 아.. 오케이 자자자자자자 붙어서 쏠 걸 그랬나? 붙어서 쏠 걸 그랬나? 흐어 Wah 얘 위치를 당기고 근데 맞는건 별수없고 케르트가 일러주고 목 뿌려주고 어디까지 가기에는 각이 안나오네 두둑이면 잡을 수 있겠는데요 어그로돌았다 많이 아프겠네 아 치워봐 악몽 아이고 코앞에 나타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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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고 아 각이 안나오네 다시야 얘 마무리 시작했네요 이거 스택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어 아 이상 죽어 자자자자 짜자잔 각이 안나오겠네 자자자자자자 들고 나른대도 한세월이다 오오 오오 이동력이 제법인데 아 이거 갑바크나 힐 해주고 본인은 맞아야겠다 그럴 수 없다 자 갑바크나도 올라오고 어 반격? 왜 안때리지? 팀킬 하는건 좀 그런데 파이가 안좋아질텐데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악몽을 보내야 돼 일단 이러면 새로운 시작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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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어어어어 아아 잡아 어허 다 잡았나? 어? 아아 아아 아직도 넘어있었구나 뭐 옮기면 약하단 걸고 어어 아직 아직 반발 남았다 수리해주고 다친거 치료해주고 타코난이 11렙이 됐네요 이거는 이동하나 더 찍어주고 이게 직업별로 신능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문화 해가지고 좀 찍으면 괜찮을 것 같고 위에도 길이 있네 위에도 길이 있네 아아 다 눈꽃이 나오네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내 형님은 그냥 어르신이었는데 어르신이었는데 이제는 어르신이 될 것 같긴 한데 친형이라 하나? 내가 그는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? 고슨버그와 알라자드에 모든 사람은 그들의 왕복들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왕복들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왕복들은 그들의 왕복들은 그들의 왕복들은 그들의 왕복들에게 그들의 왕복들에게 나쁜 놈들이네 해가 진 후에 어르신 낚시터에 가서 해방하고 배꼬하단 말 그들의 왕복들은 아 그래? 해가 진 후에 가야 되네 지금 해 진 상태 아닌가? 그 퀘스트가 이 퀘스트구나 내가 가서 노예들을 구출해오도록 하지 그 퀘스트 지음 밤 아닌가? 3시간인가? 낮인가? 여긴데 얼음만 낚시터가 아 근데 문제수배가 많이 쌓이네 잠깐만 깡 깡 깡 와 씨 쫓기어 댕기겠네 프레이즈 디엔션스 땅 땅 이 쇠사슬을 부수는게 아니고 돌을 빠보네 의심도 미쳤고 우와 으씨 혈진 도와줘 가야 하는 거 아니야 ㄷㄷ ㄷ hooks 모자가 이 악어돼지가 죽이네요 그래도 이 추적자 조합들이 저번에 신세를 졌었거든요 이 팀들에게 그래서 잠시 대장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지션을 잘 좀 사야되는데 이해는 좀 내버려 두고 아래쪽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뒤로 가면은 자루 랑 여기 한 3명 메인으로스를 3명 자루랑 나랑 프로스트 3명만 마킹해서 잡고 저 위에도 있는데 궁병도 올라가야 되고 레이가 주축이 되고 레이가 버프 줘야 되니까 토르스 카코나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이쪽에 붙어서 교전 붙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시작할 때 자루가 가서 광역버프 주고 공고를 해주고 공고를 해주고 얘만 닿네 방격 계속되네 미친놈다 공고를 해주고 버프 주고 버프 주고 이 버프 받은 걸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한 놈은 마무리 이거 많이 당겨주고 여기 독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쟤는 또 면역이네 쟤는 또 면역이네 거리驚이네 여인의 순조 Liam 감사합니다 네 1타 2피 안되겠지? 어 됐다 나이스샷 하나 보냈고 진흙 땅이야? 아 깜고 쓸걸 이런 서순을 저영 어휴 아랫라인은 끝났고 아 두 명밖에 안되네 어 뭐야 뚫고 지나갔네 돌리고 와 눈 진짜 안박힌다 골치 아프네 아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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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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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! ok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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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사거리 들려도 못 맞힐 것 같은데요 일단 불 좀 꺼주고 어 뭐야 이때 사람 있었어? 어 이거 스킬 안 던졌으면 몰랐네 안 던졌어 간 참가해야 되네 음 너희들은 죽었다 아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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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두 명 남았는데 마무리 해야죠 아으씨 우와 위험한데 어 다행이다 아 마크나 죽을 뻔 했잖아 아으씨 우르르 깡깡 아으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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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럴거 같더라 내가 니들 안두었으면 니들 다 놓이 되는 거였어요 아.. 될거 같나? 될거 같네? 크흠 여건가? 아 별로네 어? 저긴데? 티타다리 너희도 왜이래 프린스 에롤드가 이 건물을 다시 만들고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만들고 그 건물을 다시 만들고 그 건물을 다시 보내줘야 그 건물을 다시 보내줘야 그 건물을 다시 보내줘야 그 건물을 다시 보내줘야 자자 근데 가격이 사음석 스무개에 삼십골드 맞아? 너무 후레치는 거 아니야? 조금 부족한거 조금 부족한거 밴딘이 넘는 건물을 다시 걸고 그 건물을 다시 걸고 그 건물을 다시 걸고 그 건물을 다시 걸고 친구들 너무 가격을 후려치는데? 아니 아니네 아니다 후레치는 거 맞네 개당 2크라운이면은 스무개면은 30크라운 줬네 아 그러면 더 많이 줬네 예언제 한번 가볼게요 어어 친구들 저만 정중 Henry 하라락 아 나ab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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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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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일반 집인 것 같은데 양축사가 왜 여기 있지? 양축사가 왜 있어? 엘리오르! 아버지! 아, 모르겠어! 치매야? 양감네임! 아, 각각 본인... 딸이라고 한다고! job don't focus I'm so ashamed that I can't even recognize my own if only if only you could help me find my a zone 쯔쯔쯔 어떻게 알아 I risked my life. I spent ten years and a gang of bandits to put food on the old man's table 보상 고르는 건가 본데? 이거 뭐 어떻게 알아보지? 딸내미가 가족사진인데 흑발인데요? 랜데요? 얘가 진짠데요? 나머지는 구라쟁이 아니야? 아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는데? 깡패 범법자 습격자 형제회 얘만 합법인 직업이고 나머지는 불법인 친구들인데? 낡은 청회색 드레스 한벌 왜 아무것도 없다 청회색 청회색 그런거 같고 흑발이거든요 흑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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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지금 돌변했네 니들 이름만 봐도 네임드가 범법자에 흑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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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패새끼들이 우리 다 모여있네 미쳐가지고 흑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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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가지고 말이 애들 못, 그거 못 잡아먹는 거네 가시고 가면서 자자 친구들 독이 몇 스택 쌓이는데 어 각이 안나오네 come 안죽네 다 오른쪽에서 올건데 네, 여쭤리 좀 합시다 아 얼마나 몰려들라고 이것도 아니 무슨 직원군이 코앞까지 와 얘들 뭐야 어 금발 이솔드다 깡패새끼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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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가고 싶은데 가게 안나오네 얘가 움직여야지 가게 닿는대 가게 안나오네 가게 안나오네 가게 안나오네 가게 안나오네 어허 이솔드 살았다 어 못될거 가네 어허 못될거 가네 졸드 어떻게 하겠어 졸드야 알겠지 가게 안나오네 가게 안나오네 약이 붙어주나? 약이 붙어주고 음~~ 땅 나와 이 새끼들 여기들은 니들은 무덤이다 임마 다 넘겨요 자 다이 다이 일대일 맞고라 가자 으아 여상은 굳어도 그래도 마음은 편하구만 먼지투성이 도끼 그래도 한건 해결? 이런데 뭔가 여부라나 이딴 쉬지 작물처리가 덜 됐네 뭐야 할게 없어? 춘식이 춘식이 소금이 없어서 이제 못만들텐데 잠깐만 내가 보통 입을 수 있다 타코난 가바크나 아 근데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이게 옷이 없었으면은 그냥 입혀볼만도 한데 이게 옷이 있으니까 이 가바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이 가바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이 가바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오늘 밥은 오늘 밥은 뺑게끼 말고 만찬 치즈 생선 생선 월급 지급하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그리고 휴식 아 다리가 다시 놓였나 위험수당을 받기 전까지 어떤 임무도 맞지 않는다고 뭐야 홍역배라 한대요 응급처치를 하나 배우면 좀 좋긴 하겠는데 무기를 두들겨줄 친구들이 필요한가 핫캐르트 무기를 바꿔도 나쁘진 않겠는데 이번에 새로 먹은 무기 있거든요 어 어디갔지 창고에 넣어놨나 어쨌든 형제회는 여기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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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랑빙 둘러왔네 얘들은 뭐냐? 뭔가 추팍이 좋게 생겼네 뭔진 모르겠고 불러싸 뭐라고? 우리 무기가 거의 다 전설인데 내 몸에 손가가 못된다고? 뚝배기 터져봐야 정신 차리겠지? 크리스토프 크루페 넌 뒤졌다 화장실 갔다와서 내 몸에 손가가 못된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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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싸울 것인가? 내 몸에 손가가 못된다고? 내 몸에 손가가 못된다고? 내 몸에 손가가 못된다고? 내 몸에 손가가 못된다고? 버브 주고 열정 주고 얘가 보스네 뭐하는 놈이야 어슷당검? 어 뭐야 어? 너 왜이래 잘 피하냐? 다 피하네 세 명 이상 둘러싸야 되구나 시곱 빠지게 뭐하냐? 아하 이거 아니씨 어반데 자 포재됐지 이 포이 됐다는 말이잖아 그치 이제 데미지 가고 호위되어야지 데미지가 들어간다 아 이거 참 때리기가 어렵네 파이팅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호흡해 주 아 뭐야 씹혔다 더까지 못가니까 카았트 깡 줄갈 와아이 스텝도 안되는거죠 가담검이네 암살자가 더 있어야겠는데 암살자가 더 있어야겠는데 암살자가 더 있어야겠는데 이쪽이 아닌가 핫캐르트 한번 갑시다 핫캐르트를 어슷단검 암살검 암살검 퓨럴 있나 독 1회 분하 및 민신경 전략가도 괜찮고 1회 암살자 암살자 1회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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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 2회 2회 3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출혈, 화상, 중독, 과열 1%, 뒤에서 공격 20% 피해, 전투 중단 전투 중단 전투 중단에도 도망갈 수가 없는데 전투 중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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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백이 어디갔냐? 흑백이 어디갔냐? 나는 내려가 볼까요? 아 늑대구나? 뭔가 했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넓어? 하나밖에 안 낚이는 거 보면 이게 낚싯대가 인가보네? 우린 뭐야 연구실? 뭐하는데요? 아 아 그래 아 진짜 영뼈가 있나보네? 나복은 짬체시키네? 근데 아직은 중개인 소문이오까? 응 음 중개인 소문 이여까싶다 연구하는 데인가보네 와 이거 뭐야 롬바르 마구칸 너 왜이래 얘들 도와줘야 돼 도와줘 도와줘야 돼 근데 그냥 농장이예요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럼 너무 늦게 될 거야 저 형들은 내 남자를 걱정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, 프린세스 너가 그냥 일반인의 반딘이 아니었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소피, 아드라, 아래저를 죽는다 소피, 아드라, 아래저를 죽는다 여기 주변에 공주가 샬라샬라거리니까 집중하기 어렵다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어 여기는 왜 날인도가 높지 뭐야 길이 뭐이래 눈꽃이 많아서 좋긴 한데 드룸바흐 성 더 만들건 없어보이는데 대조나 좀 할까요 무기중에 영광 영전설 스타드 칼도끼 부품이 없네 부품이래 재료가 없네 명이 있는 곳에 남아 아레아 그대회의 어 저기요 말씀하시는 게 참 어? 왜 훔쳐? 보는 사람 없는데 왜 안가져가지? 뭐야 너희들 범죄자들이네 주인의 것이지 우리게 아니니까 혹시든 말도 상관없다 우리 포맨을 안 보고있으니까 일을 안하네 그러면 맛있게 키 간다 어? 북꿈 친구들인가 보다 북극곰인가 보다 용맹탑 용맹탑 음 맛있게 가져갑니다 너는 왜 내려갈 수 있게 하지? 내라가볼까 곰이야 늑대야 이것들은 북극곰 같기도 하고 백곰이네요 백곰 백곰 좀 키워볼까요? 재밌게 생겼네 애들이 화이팅 흠 흠 흠 흠 흠 흠 흡 흠 . 흠 아 쫙 아 뭐야 잠깐만 아이 시끌났네 뭐 투척기술이잖아 다시 막아줘야겠네 아 거진 100댐씩 들어오네 애들이 곰돌이 있는 내꺼야 아씨 잘못 눌렀다 코에 캤어야 되는데 이 곰돌이도 내꺼야 이 곰돌이도 내꺼야 이 곰돌이도 내꺼야 아 아 아 아 가게 안 나오네 워허이 워허이 안 죽은 걸 다행으로 얘기하겠구만 턴 끝나간다 그냥 버프 주자 죽일 생각은 없지만 워허 워허 체력이 좀 깎여야 데리고 가기 편해가지고 넌 내꺼야 넌 내꺼야 어? 갓줄 다 썼나? 표시..표..시계 안뜨네? 야앗 갓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썼나 본데요 다 썼나 본데요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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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때려야겠네 턴 턴 음 안나와 안나와 얘는 괜찮은데 얘는 어그로 땡겨줘야 될 것 같아요 으어어어 토로스 죽을란다 옳지 와 토로스 까버 그만 녹았어 잘 키우면 이거 맛있겠는데 으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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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어어어 음 음 으어어어 고 싸움 붙여주고 오케이 오우 오우 13레벨 파케르트 12레벨 파케르트 12레벨 곰돌이 좀 볼까요 그냥 곰도 아니고 백곰이야 개무습게 생겼어 팀기질 10%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회봉격이 있나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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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목걸이 볼까요 치명피해 10% 아 뭐 이런 뭐 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체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으니까 목줄 차고 싸우면은? 개꿀이 아닌가 덧사냥꾼 오두막 안녕하쇼 넌 뭔데? 싸움꾼 전문화 아 그래? 남편이 투기장 챔피언이었구나 남편이 아닌데 여성분이신데 어떻게 챔피언 했냐? 레벨은 높긴 한데 그때는 좋은걸 입고 있었겠죠? 여기도 뭔가 느낌이 있네요 지역이 지굴이 있고 보적들 있고 보적들 있고 곰돌이 있고 밴드바이트 섬 밴드바이트 섬 아니 어떻게 이런데 사냐 밴드바이트 섬 밴드바이트 섬 붙어볼까요? 기계수? 설상 기계수? 밴드바이트 섬 아니 기계수가 밖에 나와서 설친다고? 어? 아니 뭐야 엉덩이는 왜 까져있어? 밴드바이트 섬 아 데미지 엄청 세네 얼음춘틀 와 성능 봐 엉덩이 엉덩이 어메 덫 ㄴ ㄴ ㄴ ㄴ 어쨌든 자르 갓 봐 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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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 놈이야 죽어버렸네 와 턴 끝날때마다 저러면 벤멘즈가 어마무시한데 백곰 그냥 놓는데 와 잠깐만 카운터잖아 카운터 아 체력이 직접적으로 덤무지네 곰도 세다 싸움 잘 쳐야겠는데요 자 다음 궁수 앞으로 오시고 깡 깡 깡 깡 나머지 친구들은 거리가 안되겠네 전부 전방으로 보내야겠네 아 거짐 900댐 나오는데 이거 우리 팀 나도 즉사댐인데요 즉사댐 즉사댐 쩔쩔 근데 잘 잡아내고 있네요 생각보다 주원군도 오네 여기는 잡아보자 뭐 나오나 때리고 브레스 체력댐 때리고 브레스 체력댐 비에서도 오네 하나 보내고 드르기도 하나 보내고 드르기도 하나 보내고 상병이 잡아주고 혹시 모르니까 전방가드 상병이 개쎄다 영감 구아암 흠 이게 공돌이지 어 한 마리 깨꼬 가보자 한 마리가 있네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 아 여기 밑에 숨어있었구나 브레스 어서오고 어 아 여기있는거 알았으니까 어디갔지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 힘이 얼마나 세 95야 아우레아 보다 세네 뭐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열구만 봄이 때려잡을 것 같긴 한데 잡았다 어 얘를 천 주는구나 별로 안 다쳤네 아 이런데는 진짜 한번 오면은 왔다갔다 하기 어렵겠는데 보물있다 아 이거 연결해도 되겠는데요 반만이게 반만이게 어디랑 연결되는거야 어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당한 애들이 달라붙네 감방가서 한번 정리 좀 할까 무창게 따라 붙는데 무창게 따라 붙는데 여긴 또 진짜 특색있네요 공간이 와 이거 고급댕 나온다 처리광철 나온다 아 이것도 유작 아니야? 산동굴 어 뭐야 파이팅 이긴 팀이 우리 팀 치실수건은 내가 해줄게 흐어 어 자 고급댕 음 화이팅 기자가 진짜로 여간 주인이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부탁든거다 아 동굴에서 싸움이구나 곰은 자 왼쪽으로 궁병을 오른쪽으로 궁병이 민간인인데 11랩짜리 민간인이네 난 나가있어 내가 정리할 수 있는지 정리하실 수 없는지 그냥 글쎄 내 뱉도 모든게 어이구 왼쪽 먼저 때릴까? 그리고 내가 가서 파이팅 잘만 때리면 셋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됐다 어우 너무 달아 잠깐만 이거 스킬중에 못보네 지금 창병 거리가 안되네 앞에 곰이 나가줘야 되네 곰 빠질때까지 못 움직이고 타격 한번 때려보자 타격 한번 때려보자 조금부터 캬 요게 output joint 강제...그거는 좀 별론데? 평타가... 강제교전하게 하니까... 위험하네? 근데 이 백곰들은 그게 없네? 딸피 되면은 광폭화되면서 풀리는게 없네? 바로 즉사네? 아... 벵글 벵글... 아하 좋아 체제행까지 완벽 밑에는 못쓰고 궁수 쓸까 깡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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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가 안잡히네 쎄긴 쎄다 아 곰 간다 곰 끼리 치고받고 난리 났네 가서 천둥 일격으로 딱 들으면 백곰이 귀에 공격으로 딱 빠 따를 따 칠릭은 나가있어 돼지기 지름이야 아 표정된다 넌 이미 죽어있다 곰 있는거 다 잡아먹어야지 아 곰 있는거 다 잡아먹어야지 아 교전 치워봐 안 보이잖아 오케이 괜찮소? 뭐라고? 왜 구해줬냐고? 아 이건 좀 너머하다 신문단에 데리고 가갖고 처형하도록 맡기겠다고? 나쁜놈이긴 한데 돌아가거라 남탓하네 남탓하네 미쳐가지고 이제는 남탓하네 이제는 남탓하네 어류로 듣고 가달라고? 여기로? 한번 내려갔다 갈까요? 한번 내려갔다 갈까요? 갑시다 갑시다 갔다가 다 이렉트로 마을로 다 이렉트로 신 아스타엘 시장의 데코다 라고 해줬다 자 여관 주인 여있어 밖에서 만나자고 그렇겠지 솔트 사고 솔트 사고 뭔데 아는 사이야? 자 일거리를 받아야겠는데 요고 그걸로 다 refreshed 8 10 10 10 11 12 13 15 무슨 일이야? 가바크나 보내고 얘 데리고 와도 괜찮겠는데요 배는 완성된 친구고 가바크나는 키워야 된 친구고 벨트 중에 챔피언 벨트가 있었는데 일단 전설의 생물 요것도 해야되고 으르렁 동굴 일단 중개인의 전당 가서 어그로 풀고 으르렁 동굴 들렀다가 뭐하네 동네가 일단 갑시다 아 근데 얘들 밥 먹여서 갈라면 잠깐만 여기 그린미어즈 272? 와 잠깐만 엄청나게 뭐가 제끼네 병작 전투인원은 11명 병작 전투인원은 11명 인데 굳이 바로 갈까? 아니야 나중에 갈까? 아니야 바로 갈까? 일단 가보자 봄들이 많아서 이거 입에 넣어주기 빡세네 고기랑 술 먹여야 되네 안될게 안될게 9명 1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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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고 예배당해서 휴식 한번 취해주고 10명 10명 엄증 와 blown 열 인김에 위로 올라갈거고 약방 들렀다 갑시다 약방에서 어려움을 안했었나? 아..이거 같은 유닛을 두번 공격하면 된다고? 밀려나는거 맞아야겠는데? 쟤들은 왜 두번 공격해 그만 뜨끈놈들 아니야 못 때리잖아 아 그냥 다 죽일 수 있는데 이거 아프진 않다 아 간지럽네 간지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풍수 때려야죠 아이고 이거 괜찮나? 어휴 살짝 물러서 어우 더 물러서 다 나가 이씨 응? 퇴장을 안당하네? 아앗 하앗 보성도 안주네 이제 피해보면 안된다 버프 버프 우왕 큰일났네 난 보내고 얘도 보내고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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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방역버프 전투에 참가 있어야 된다고? 얘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서 이렇게 버리고 끝 빼기를 그러면 끝 아 버스전이죠 아군 옆에서 끝내야 된다 좀 어려운 그거네 그거네 하나 보냈고 각이 안 나와 이러면 못 때려 다 파이팅하고 뚫겨보자 와 와서 때리겠지? 고발까지 야무지게 열어보면 이번탄에 끝나죠 너님이 죽어있다 주인이 없으니 궁궐을 빚고 말았다 주인이 없으니 궁궐을 빚고 말았다 내가 죽음으로 몰고 왔다고? 범죄자를 옹호하네 아 아 너무 맛있고 다시 숨어 다시 숨어 우리 비자금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곰돌이 친구가 많네 곰돌이 주차 좀 해놓고 이 원재료 다 따라주면 만들면 되니까 굳이 뺨샌질 할 필요 없고 이것들이 2D고불이 많네 이쁘게 된 거지 이쁘게 된 거지 이쁘게 된 건가 그리고 요리 좀 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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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시정수가 없나? 요리 좀 해볼까? 과열 용사 불안정화 25%요? 최대 체력 추리할 기름이 없는 기름 중에 불안정화 불안정한 기름? 괜찮은데? 소울트가 필요하네 브랜디 소울트 비신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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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이 상가타감보는 아예 수를 안파네? 이따가서 이름이 뭐였더라? 산성 기름이었나? 화상 화상 랜디드 가는거 소금 치명따 10% 여거다 불안정한 기름 랜디가 있어야 되는데 랜디 랜디 과일로 과일이 필요하네? 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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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루 가바크나 자루 전염의 기름이랑 바까먹어야겠다 아우레야 전염의 기름이랑 바까먹어야겠다 그리고 그리고 서리 강철 아케드 강철 원시정수 기름도 좋은게 많네 시체를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다고? 무두질 선반에 시체를 펼쳐놓을 수 있다 어 괜찮네 생각보다 극혐했는데 괜찮네 잘 나오네 초반부터 찍으면 개굴딱딱거리인데 이거 괜찮네 먹을 수 있네 이제는 곰 매겨야겠다 곰들한테 이거 입맛 따시면 안되는데 곰들이 곰들이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그럼 황금고블린을 한번 털어야 되는데 직문 대반째로 위인가 아래인가 아래구나 여있다 용뼈 원김에 좀 쾌갑시다 더 레벨은 안 오르나? 13레벨이 마기야? 아쉬운데 레벨 올릴 때마다 이거 2레벨에 한번씩은 스킬 좀 더 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했고 한참 이동해서 내려가야 되네 달려가는게 싸게 치긴 싸게 칠 텐데 달려가는게 싸게 치긴 싸게 칠 텐데 달려가는게 싸게 치긴 싸게 칠 텐데 어찌 순회 공연을 하게 됐네 소로 넘겨주지 맙시다 저희가 씁시다 상자의 요새는 상자의 요새는 상자의 요새는 당할 친구가 있나? 이거 한번 전문화 합시다. 근데 이러면은 글 못 끼네. 군세자 갑옷 새로 만들어야 되네. 넌 전문화 합시다. 분노 출혈 관통 던지기 이거 들어가서 그냥 뱅뱅 돌리면은 하나당 76점 가면은 3명 있으면 데미지가 몇이야 이게 출혈이 없으면 근데 독성 충격 아 별론데 근데 근데 범위 됨이라 도브로 재미보기 어렵겠는데 결론 3명 3명 2명 3명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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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 압도적인 존재 괜찮다 이거 파괴자로 가되 밑에 빌드를 좀 바꿉시다 7월이 근데 7월 걸리기 쉽지 않아서 쌈꾼 그 다음에 차라리 파괴사 그대로 가고 그리고 전투 참가보다는 여러 명 공격할 때마다 무기 3번 뒤두르거든요 이게 사간의 망치가 받는 피해 감성 말고 얘도 기름을 딴 걸로 부어줘야 되는데 용감한 영타 일단 어디 봐라 그대로 갈 거니까 바보 피해증가 바보 피해증가 보호 상태 가보 피해 증가가 좋을 것 같은데요 방어묻이 교전 중인 적보다 많으면 치명타 477인데 뭐 많겠죠 위치를 바꾼 후 이거는 여기는 다 10번 아 10레벨짜리는 굳이인데 교전 중인 인자와음과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고리가 얼마나 되지 중재로 갈게요 이번엔 그레이 지갑 전문화 지갑 전문화 지갑 전문화 상umi 상umi 방어무시가 좋고 방어무시 방어백프로무시 방안빴다 한단계 올려주고요 90인데 114 와 엄청드네 돈도 엄청드네 다감봤다 창도 올려주고 와씨 돈이 음어무시하구만 12레벨 불신도 강화가 되나 안되네 불신은 고정이네 불신 자체가 약간 이런 전략가 스타일인데 본능적인 던지기 이런거 던지고 전략가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지고 이렇게 스킬 무한정으로 쓰는 이런 스타일인데 토르스 토르스트 아우레아 두단계 아우레아가 12렙 잠만 돈이 되나 만들고 하 얘들 진짜 팔 떠올려줘야되네 과격 문이 없네 팔은 올리고싶은데 요거 팔자 디슬 전문화 그래서 몇 레벨이지 11레벨 오케이 8레벨 일단 레벨대로 최대한 맞췄고 토르스 무기도 한 단계 더 완땅이네 벌써 장물빨 세탁해라 수배 레벨당 치명땅 13% 15%네 상인 털기 오산강도 자 여기까지 온 김에 풀고 갑시다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가서 풀고 갑시다 어 잠깐만 어디로 가지 여기 맞죠 길이 땅 박혀서 어 옥저서 들렀다가 곰돌이 곰돌이 숱 훅 욱 전기 까고 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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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무 끓이고 그리고 휴식 월급 지급 해주고 부어주고 애들 일거리를 보자 작물 좀 해봐라 작물 관리 좀 해봐라 작물 세탁됐다 어우 너무 달아 경비대에게 죽긴다는 생각에 밤은 잠이 자지 못합니다 멀리서 세사들이 쨍글쨍한 거닛소리 들을때마다 놀라서 잠이 깹니다 어... 진성해 우리는 이미 풀었어 의심을 자 이렇게 해놓고 봐서 또 돈 불리기 주머니에 넣고 바로 훔치기 이러면 꽁짜 이거 돈 벌고 다시 아 작물 됐네 다시 작물 세탁 아 개꿀딱떡거리 아 개꿀딱떡거리